저 검사,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 네가 확실히 자백받아내, 알았어? 네, 선배님. 야, 조레훈. 이렇게 만난 것도 기념인데, 내가 한쪽 쏠게. 정말요? 한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전화번호 보러 보이스피싱한 거 맞잖아! 저 아니라고요. 갈 때까지 가 보자, 이거지? 갈 때까지 가 보자고. 뭐야? 제 의뢰인 어디 있어요? 내 의뢰인 어디 있습니까? 내 의뢰인 어디 있어요? 의뢰인, 의뢰인 어디 있습니까? 어디야? 나, 의뢰인.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제가 조레훈입니다. 조레훈 말고 내 의뢰인 씨 못 봤어요? 내 의뢰인. 저기요, 제가 의뢰인 조레훈이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성이, 의고, 이름이 레인조레훈 씨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이 조, 이름이 레훈이라고요. 아, 그럼 호가 의뢰인인 겁니까? 누가 호를 의뢰인이라고 해요. 그치, 진짜 말이 안 되지. 자, 우리 충무공 조레훈 씨께서. 충무공 아니에요. 당신의 변호사 맞아? 일부러 빈틈을 보인 거예요. 농담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변호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네. 검사님, 옆에 있는 의뢰인은 그냥 가볍게 장난 전화를 한 겁니다. 그죠? 네. 장난 전화 누구나 하잖아요. 나도 많이 했다고, 옛날에. 중국집에다 전화해가지고 탕수용 10개를 건너편 중국집으로 보내고. 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납치됐다고 200만 원 받아서 여자친구랑 여행 가고. 뭐라고요? 아, 잘못했어요. 다시 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그쪽이 변호사예요. 아, 내가 변호사예요? 네. 아, 나 여기 왜, 아, 맞다. 자,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보이스피싱 안 하셨어요? 네. 맹세할 수 있어요? 네. 내 수임위에 올려줄 거예요? 네. 뭐야? 낚였어, 낚였어. 보이스피싱 당했어, 바보야. 잘못했어. 딱 세 번밖에 안 해봤어요. 나 변호사 어디 있어? 변호사, 변호사님. 아, 그쪽이 변호사라고요. 아, 뭐야.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넌 진짜 취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하고 있어? 나가 있어. 네. 박은영 검사합니다. 조레훈 씨? 은영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우리 1년 만이지? 사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레훈 씨, 당신이 보이스피싱으로 순진한 사람들 다 홀렸지?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이 다 홀렸잖아! 저 안 홀렸다고요? 그럼 난 왜 홀렸니? 은영아, 너 아직도 나 좋아하는 거야? 사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레훈 씨, 당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감옥 가서 콩밥 먹는 수가 있어. 당신 감옥 가서 콩밥 먹을래 사실대로 얘기할래. 저 아니라고요. 감옥 가서 콩밥 먹을래? 우리 집 가서 라면 먹을래? 아직도 면은 꼬들면으로 먹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당신 진짜 콩밥 먹게 해줄게. 사랑해, 콩밥. 은영아, 뭐야? 침해합니다. 녹쥬 봤어요. 엄마. 야, 내가 너 빼내려고 지금 녹쥬 아줌마로 위장 취업한 거 아니야? 엄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데지. 엄마가 무슨 연기야? 너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슬퍼서 3일 내내 운 거 있지? 어. 그거 연기야. 야, 슬픈 사람이 수육을 3점씩이나 먹었겠냐? 가만있어봐. 내가 여기 녹쥬에다가 독을 담아왔어. 내가 저 여자 먹여가지고 잡아드릴게. 가만있어. 검사님, 아우 검사님. 건강에 좋은 독쥬 드셔보세요. 뭐라고요? 입이 왜 입고라지요, 나 지금. 괜찮아, 걱정하지마. 지금 여기 펜 끝에도 독을 묻혀왔어. 저, 검사님. 그러지 말고 한 달만 드셔보세요. 건강에 너무 좋아지는데. 여기 싸인 좀 해주세요. 아, 저 괜찮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왜 펜을 이렇게 줘, 이렇게 줘야지. 아, 네네. 싸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펜이 잘 안나오는데. 펜이 왜 안나와? 이거 잘 나오는 건데. 나 눈이 왜 이 지랄이야? 가만있어 봐 이거 세척해야 돼. 이거 먹으면 왜 이 지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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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한국국토정보공사